역시 다 죽일 줄 알았지 챕터 14네요 거의 다 나왔다 아 여러분 근데 이거 녹화번 쓸 수 있을까? 나 진짜 챕터 1에서 처음에 할 때 진짜 세상 우울해 있어요 나 오늘 컴퓨터 계속 튕겨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일부 불량이어서 아씨 나 챕터 1에서 완전 완전 시무룩했는데 거의 말도 안 하면서 게임해요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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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오.. 돌건 라이퍼류? 여기 있죠 왜 치료키밖에 안주는가 내가 제일 필요한거는 총알인데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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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아 왜이렇게 빛나는 머리에 제가 한방을 먹여주러 왔다 여기까지 하.. 여기가 터매익elen 하.. 이렇게 해서 템을 먹고 반대편 길로 가면 완벽하지 하.. 하.. 총을 만들 수 있는데 아 이게 이게 그 작업대가 없는 곳에서 만들면 뭐야 이거 아 저 약초가 엄청 많잖아 내리시겨야 되겠어 음 거울을 준거 보니까 마지막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좀 템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제작 선택 핸드거 탄약이 미친 짓이 급하다 그리고 자권 탄약은 풀이고 어스트 라이플은 별로 안 쓸 것 같아서 별로 안 만들겠습니다 의료 키트만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흠 무게 업그레이드 가서 탄창 크기는 풀러 업그레이드 했고 연사 화려 활약이 더 필요하려나 좋았어 치명타 충이 되겠습니다 치명타 충 치명타 충 치명타 풀로 업그레이드 하고 샷건 들어가서 한창 크기 아마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거야 아마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거야 4개를 업그레이드 하고 4개를 업그레이드 하고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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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가 풀이다 나 이걸로 만족한다 할수있어 하아 하하 dingy 초 traveled 마저쳐 보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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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난 뭐든 준비가 됐다 네 저 신부님을 오지게 폐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쏠라님 어서 천식환자에서 폐력 한 차 정도라뇨 아닙니다 그냥 벌레에서 사람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약간 유치원생 또 도서 잘찍겠다 약간 벌레에서 한 5살 꼬맹이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아 뭐냐 이거 딱봐도 불길한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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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나와봐 저 자식은 쓰레기의 요정이 분명해 문이 닫혔네요 저 문을 열려면 저거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브리니는 이브리니는 그렇게 안했어요 이브리니는 이거 5시간이 끝이야 아 그만 때려 왜그래 나한테 아파 죽겠네 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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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vol 문이 열려면 호챙이 들고 오고 뭐하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들이 나오죠 하지만 난 괜찮아요 저는 달리기 마스터니까요 타임 타임 입구를 막고 있으면 안되지 나와봐 나와봐 들어갑니다 아휴 굿돼지같은 새끼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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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믿기라구 지나가면 프린지 나갑니다 자아앗 저희들한테 쓸 총알이 아깝다 자식들아 도와 도와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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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Й은이 좀yo 도와주면 도와주는 도와주면 도와주면 도와주자 친구야 저희가 더 남 neuter 정말 커다래 흠 흠 예 소보성님 학교 잘 갔다 와야구 안돼 내 내 권총은 연발이어서 이거 쏘는데도 살바 쥐 쏜단 말이야 어떡하지? 좋았어 정말 귀찮지만 차라리 이걸 낭비하겠다 슬슬 사닫고 나올 것 같지 않냐 야 야 야 야 너 너 일로와봐 너희 다 일로와 너희 다 일로와 도망가 으아아 누구보다 빠른 연 handlerUC 이제 하! 아무도 못 온다고 이제 안돼 아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어떻게 되긴 이 친구가 속도라 내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할게 없구나 자 어 잠깐만 할지없다니 여기 템을 먹으면 되는걸 빠져 야 안터죠 오 오 오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아아아 내가 메리시다아아 이, 얘가 말하고 있어 프리님, 템 좀 채우고 가세요 좋았어 권총총할 만큼은 갖고 가겠다 얘가 5번, 좋았어 이거야 이거지 가자 이브리닝 킥턴이요? 저 이브리닝 킥턴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브리닝 킥턴 있었나요? 저 항상 마우스 열심히 돌려대면서 쐈는데 미안, 도움이 안되가지 다 만졌죠 구청돈에 있어요? 미안합니다 그런 기술을 몰랐죠 킥턴이 있었다니 대단하구만 그냥 제가 마우스를 돌리고 돌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킥턴이 필요한 그런 그렇게 어려운게 없어서 1위가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1은 쉬움도 어려운데 얘는 쉬움이 쉽네요 3위가 어렵다 4루기를 시작까지 일로와 시야키야 자식아 니가 신부는 나야? 어? 적어도 내가 했던 게임들 중에서 내 앞에 신부라고 까붓 놈들이 다 죽었어 나한테 니들이 신부야? 쟤 딸내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쟤 릴리 릴리 아닙니다 얘 그래 너도 지금 어? 니가 이길거라 생각하겠지 나한테 후렴하기 전까지는 또 이 패턴이야 또 이 패턴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망갔었죠 이 상황이 나오면 괜찮아 걱정마 아빠한테 와 릴리 뭐야 저 뭐야 아 멋있어 너 이제 지졌다 감히 우리 딸을 갖고 놀어 감히 우리 딸을 갖고 놀어? 그럼 한번 너의 마음속에도 공포가 있나 볼까 저의 꿈을 비둘죠 저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맨날 모든게 시작된다 그래 기억나요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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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언제적이야 아 이 소리는 이 사운드는 내 알림이었어 갑자기 알림이 있었어 도망가 망가 망가 도망가 걱정마 나 지금 달리기 개빠르다고 여기서 이제 뭐지 아무도 없는데 앞에 아 잠시만요 원에서 아니랬습니다 원에서는 멋있어 멋있어 와우 기다 이 새끼야 옛날에 내가 아니다 아 아 개멋있어 거의 테이크는 아니냐 이 정도면 딱 붙고 크 저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아 야 이제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애? 너는 말이야 나한테 아주 농락당하면서 죽었어 이브리님 원에서도 뭐 너는 그냥 니가 뭐가 무서워 이 자식아 아 이 자식 개업이구만 다리만나는 컵패드로 닳는데 연타가 있지 가 저 음 아 ыв 으흑 아, 이번에 금고냐? 참 야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금고도 아주 나한테 후드려 맞았어 오오오 잠시만 여기 길이 없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죽여야 되는거니? 철추리... 철추리 할 수... 오와, 뭐야 뭐야 야 너 이브리어 어디서 그렇게 안 빨랐어 너 불화치고 있어 나한테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? 끄고댄스꺼 hak우 당etics 끄고댄스 initiatives NV grupo 路 적당히 하자 사다코! 야! 너 거기에 들어갈 크기가 아니잖냐! 집에서 죽일수도 없는데 하 나 죽었다 안돼! 한방패턴 싸다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거 좀 못하고 진짜 아 깜짝이야 풀어야 돼! 풀어야 돼! 풀어야 돼! 두 개를 다 돌려가야 할 것 같아 두 개를 다 돌려가야 할 것 같아 우울의 중계를 여기 나 여기있다 하염방사기는 지금 내가 못 만드니까 28볼트가 통하려나? 통했나 얘가? 여기있다 너처럼 ifications 참나 안 돼 야 어떻게 따돌리냐 아이씨 여기가 빡트네 쟤 그냥 쏜다고 꼼짝도 안할텐데 아 밸브를 돌리고 파이프 레버를 쏴서 파이프 레버? 파이프 레버를 쏘지? 난 경력포트가 있으니까 경력포트 하려나 빨리 모스터 exerc Firma Already 필요일 때만 쏜 falta 싸울balance 아이씨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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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요 기다려라 자식이 니가 내말로 기어다녔던거냐 어 내가 이 브리즈 몬때 그 뭐냐 그걸로 전기충격기로 쟤를 멈춰본적이 없어가지고 어 전기로도 멈춘지 몰랐어요 아 일단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아니야 자기 아 자기왔어 마이라 어 도망가는거야 릴리 릴리 그가를 들고itt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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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릴리 넌 죽었다 안돼 멍청한거 구멍이 두개 뚫었구만 안아픈가봐 저것도 어디있어? 이리와서 어디나 안돼 개비스쿤 온다 또 개비스쿤 흑 흙 흐어엇 흑 오흑 흐어엇 흑 흑 흑 흑 흑 마이라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고 제가 사실 부부싸움을 하면 안되는 애들 중에 툼레이더 라라를 뽑았었는데 한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진짜 저런 아내가 있다면 전 제가 아내가 화나기만 하면 4발로 길거에요